네 45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경매 취하동에서는 천상 모레 2월 15일로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도 보면은 이겁니다 봐가지고 토지금을 지분 매각이지 않습니까 1차기일 날이잖아요 우리가 특히 지분 경매인데 1차기일 날고 쉭 들었다가 대금 납부 안했잖아요 그죠 이게 작업을 한 그런 아주 물건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할 적에는요 뭐 매각길탕에 입찰할 수 있어요 입찰했을 적에 타지품권자가 공유자 우수 매스권리아 행사는 항상 할 수 있거든요 하면 난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재가지고 야 보니까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타지품권자가 우수 매스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말아보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매각길 날 저는 과거에 입찰할 적에는요 매각길 당일 날 입찰 법정 갈 적에는 딱 물건 하나만 골라가지고 입찰 더 간 게 아니라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갔습니다 두 개 세 개 더 가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보니까 세 개 더 간다 두 개 낙찰 된 적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했어요 봐가지고 지분 경매인데 나 지분 경매하고만 딱 간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죠 지분 경매에 들어가면서 따락물고 난 슬픈 곳이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넣어가지고 또 낙찰 받으면 좋고 그런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매각길 날 해가지고 1차길 날에 하 또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이분 같은 거 천 제가 이분 잘 알아요 근데 다음에서 카페 할 적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요즘은 저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3년 이상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제가 급시 많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원들 거의 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번개 뻑한 번개 해가 번개해서 막 쏟아먹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하여튼 이분도 잘 알았는데 요 요소만 별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11만 천 원을 다 딱 붙였어요 그리고 어?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입찰 보도 100만 원이죠 크아 이제 100만 원 끈값이지 뭐 이게 법원 경매 투자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경매 모르시는 분들 말이죠 이 자금이 종잣돈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투자한다고 투자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이 양반이 서울인데 집이 서울이에요 대전이니까 대전법원 가니까 KTX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차비해가지고 한 돈 10만 원 정도 들었나요? 중간에 점심때 배고프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얼마 돈 안 들잖아 그죠? 저는 한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투자를 하였는데 봐가지고 대금 납부를 하였는데 어머 야 그 100만 원 까먹었네 까먹기 뭘 까먹어 안 까먹었지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분이 아마 이 물건이 지분권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또 이 날짜에 한 명인데 700만 원인데 누가 800만 원 쓴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우승 배수 콜리를 행사를 하고 아마 이분은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2012년도니까 온 10년 전이죠 뭐죠? 그렇다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뒤에서 코치 안 했습니다 저는 저기 이렇게 막 코치 안 해요 봐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요렇게 요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제가 물건이 돈이 된다 그러면 제가 해야지 뭐라고 코치합니까 봐가지고 제가 해서 제가 돈 벌어야지 맞잖아요 그죠? 일단 이 사건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전물건 낙찬을 받으신 분인데 이 양반이 그때 부산까지 얻었네요 부산까지 부산은 여자분인데 참 대단했어요 이정도 막 발발 걸어야 된다니까 발발 걸어야 되는데 7, 3, 4, 8 점잖으면 이제 안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분들과 어떤 투자 활동을 과거에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쪽에 보니까 남자보다는 앞뒤 너무나도 재 캬 법률 재고 판례 재고 배당표 재고 뭐 이것저것 다 재는데 여자분들은 말이죠 봐가지고 여성 회원들입니다 자꾸 이거 뭐 몇 가지만 딱 얘기해 그래 막 다 가버리더라고 남자들이 재는 시간이 쭉 다 가버려 그래서 이게 일반 부동산 투자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옛날 뭐 60, 70년대 강남에 복 남편이 있었습니까? 복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너무나도 이게 뭐 주스 드는 게 많아가 머리색 복잡해 저도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제가 막 따지는데 제 집사람은요 그래 하면서 툭툭툭 건드려서 몇 개는 해버리더라고 몇 개 2년 3년 전에 이렇게 해놓은 게 보니까 지금 완전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 저는 이제 가만 갈수록 저희 집사람 앞에 고개를 못 돌여 봐가지고 저는 요건 잘하는데 해봐가지고 남자분들은 저기 각성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재지 마세요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그냥 또 덤벙덤벙해가지고 쉭 들어가지 마시라고 어느 정도 끝 파악을 하신 이후에 됐나 됐다 훅 들어가는 그런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부산에서 있었던 물건입니다 부산에 있었던 물건데 사진이 없어져버렸네 옛날에 건물 사진 보면 정말로 사진이 후줄근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분이 2차 매각길날 들어갔어요 2차 매각길날 이날 저 최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붕 매각인데 어쨌든 봐가지고 770만원 같으면 입찰 보정금 얼마여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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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경매투자한다 니깐요 77만원 가지고 경매투자해가지고 이 양반이 상대방한테 분라스 알프 얼마 받었네 이건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 그죠 조금 저기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봐가지고 요런 경우도 제가 여기 제가 일본 민 땡땡 있는데 이분이 성씨가 민씨가 아닙니다 닉네임이 민 땡땡으로 나가는데 닉네임 아시는 분들도 계실게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 정도 썼다가 아이고 대감납부 안 해버렸네 세상에 서울 사람이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단독으로 썼는데 대감납부를 안 해버렸다 이거지 근데 이거 낙찰 받은 데 누구냐니까 이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는 낙찰을 받고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두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 떼돈 벌거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매 취하 동의서 작성해주고 플러스 알파 이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낙찰을 받고 나서 이게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와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당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걸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입으로 털을 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꿀먹으면 벙어리처럼 고마워 머릿속에서 뭔가 돌아가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머릿속에 내가 이걸 탁 튀어나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공부하고 공부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대단히 좋습니다 아이고 리키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 커피향제님 들으셨네요 아 우리 우리 커피향제님이 상당히 좀 그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아까 영상물에다 댓글도 하셨는데 동작구청에다가 전화를 주셨다면서요 그 하셔야 돼요 공부상으로는 공부상 공부니까 이런 공적장부잖아요 공부하니까 어떤 공부가 뭔지 줘서 모르셔서 말아요 공부는 공적장부입니다 공적장부인데 공적장부는 뭐냐 이게 등기부동분도 그렇고 건축물대장 관리 또 토지대장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장부 있잖아요 공적장부하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상에 보니까 이게 이종근생 또 근생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부상으로는 이종근린생활시설인데 현장 때 가보니까 어머야 방 두 칸에다 화장실이 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현황은 뭐다 이게 현황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거야 요거하니까 저기 아마 부동산 이름이 길어가서 제가 다 못 외우겠어요 부동산 정보 뭐 무슨 시스템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보면요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부터 5층이 있다면 2층은 뭐 3층 뭐 4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아마 제가 개인인 전세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했네라는 그런 물건 해설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근데 요런 경우에 만약 입찰 들어가신다면 좀 조심하셔가지고 입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오픈된 그 영상보에 의하면요 전세권자가 아마 전입신고를 안 하고 이미 경매 신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못 받아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자기 전세금액이 2억인데 한 1억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거죠 나머지 5천만 원은 미회수잖아요 낙찰자가 인수할 그런 법상의 어떤 의무가 없답니다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는데 2억짜리 이게 전세권자 이분이 억하심쟁이 있어가지고 동작구청에다가 찔러버려 민원 민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 그러니까 공구상에는 말이지 이전 걸린 생활시설인데 이유 현황 보니까 빌라 해가지고 방식 칸에다 화장실 두 개 쓰고 있길랑요 이런 식으로 민원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 받고 나면 2층 요즘 새로이시여 빌라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도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되는 경우 많은데 1층 피로티 빼고 주차장입니다 2층 이게 보면 거의 다 한의원 사무소 이런 식으로는 공부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경우 보면 꼭대기층에 보면 말이죠 이게 4세대 빌라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1조건 문제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잖아요 꺾여서 그렇죠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종공부사 받을 때에는 이 상태대로 받다가 받고 나서 나중에 어차피 바깥에 보일러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지붕을 덧대나 보내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이지 근데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어 내가 낙찰 받았어 받고 나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네 그래 대검 납부 배원들 하는 거예요 대검 납부함과 동시에 인동명의 신청해야겠네 대검 납부함으로서 6개월 안에 인동명의 신청하는 명도 소송해야 된다 보니까 아 막벌에 인동명의 신청하네 그러니까 너 이사병은 달라길래 이 사람아 너는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네 내가 무슨 어르실으로 이사병 주냐 하면서 막 억지로 확 내보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부호호실 구청가가 찔러버려 어 저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붕 막 막 덧대 놨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이라든지 어쨌든 사선으로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죠 거의가 다 불법입니다 찔러버리면 민원 일으키면요 거의 다 다 걸려버려 근데 구청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란 말이죠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 K커피향기님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하면요 그 물건지 관할이 동작구청이니까 동작구청 건축가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나름대로 나의 어떤 내가 알고 싶은 걸 빨리 파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뭐냐 하면 카페에다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카페에다 질문하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참 깝깝하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검증기관도 아니잖아요 양도소득세니까 사실 세금 이런 부분은 카페에다 질문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아요 세금은 세금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자 커피향기님이 들어오셨길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박황용님 감사합니다 에어버슬러버님 에리카님 곽충건님 마마깍궁님 이정하님 어호님 강물님 최선혜님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류병직님 임상훈님 아리수님 아리수님 알까기 대왕님 할리호네님 윤집님 윤집님 에리카님 혜성님 네 감사합니다 아 야 요건 작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요런게 아까 방송하기 직전에 물건 검색하다 보니까 작업할 물건이 거기다가 다세대주택 빌라 금액이 작은 거 그런 건 작업할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역경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상속부동산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물에 대해서 어머님이 거기 살고 계시고 자식들은 다른데 살고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비록 역경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역경매를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핵분해를 해가지고 지분을 쪼개고 지분 쪼갠 데 다든끼리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역경매 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2 타격이 32,182호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2023년 2월 16일 날 새로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3,300만 원 나왔네요 청구액이 잡으십시오 이게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분이 경매가 나왔는데 지분의 1차 감정 가격이 3,300만 원인데 채권자가 지분권자에 대해서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1,400만 원이죠 그럼 이거 경매 취하는 잘 안 되겠죠 물론 그렇다니까 경매 취하가 영원히 잘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왜냐면요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부동산 지분 경매 채무자라면요 나도 버려요 왜 1억 1,400만 원인데 이거가 3,300으로 퉁 치는 거 아닙니까 퉁 쳐버려요 앞으로는 영원히 내 앞으로 내 명의로 된 어떤 재산을 안 만들게 되면요 퇴권자의 사람들은요 집행을 할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40.68 중에서 10.17라는 게 상속 부동산 같아요 황모시로 되어 있네요 잠깐만 여기 등기부동부는 볼까요 등기부동부 잠깐 보니까 여기가 소위권 이전 나와 있네요 소위권 이전 해가지고 상속이란 말이죠 이분 지분이 경매하고 4분의 1 지분입니다 4분의 1 전부 다 형제분들한테 다 이게 상속되는데 전부 다 4분의 1씩 되죠 4분의 1씩 4분의 1씩인데 아마 소유자가 이분이신데 34년생이신데 아마 이분은 2015년 3월 20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서 상속둔기를 안 했는데 안 하다가 2019년 10월 18일 날 상속둔기 했는데 밑에 보시면 대위자 해가지고요 경기신용보정재단 화면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위자에서 경기신용보정재단에서 이렇듯이 법정 상속권자들한테 지분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채무자 경기신용보정재단에서 대위에 의한 상속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 지분에 대해서 뭐 가압류를 하고 그 상태에서 뭐 또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식으로 이제 수순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의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좀 안좋았던 말이네 그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그렇고 이분 지분에 대해서 압류 시영세무소에서 압류가 들어왔고 또 이분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신용보정재단에서 최종적으로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신용보정재단에서 청구금액이 한 1억 1400만원 정도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통틀어버려 통틀어버린다 보니까 이게 경매 취하는 지금 퉁친다 이런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우리 채널 같은게 무슨 고고하게 무슨 학문을 탐구하고 말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실전이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퉁친다는 거죠 퉁쳐버려? 그럼 어떻게 퉁친다 하면 어떻게 1억 1400만원짜리인데 아까 저기 낙찰 1차 감정 가격이 얼마가 있습니까? 1차 감정 가격이 3300이잖아요 3300만원을 퉁쳐버린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럼 나머지 4분의 1 지분인데 4분의 3 지분은 저한테 봐가지고 뭐 3사람이니까 그렇죠? 3사람이니까 공인저수 매수권리를 해서 3300만원이니까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30%인가요? 그래서 우수 매수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에서 나는 그걸 안 해 머리 아파 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단은 이렇듯이 저당권이 1억 400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더라 그러면요 일단 지분 낙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는 또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떡하니 설정되어 있으면요 상대방 4분의 3 지분권자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네를 지분 가지고 농간을 부린단 말이죠 작업을 한다는 등 쪼개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효력이 없어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봐가지고 4분의 1 지분당 잘 받으신 분이 4분의 3 지분권자들한테 내가 대감 납부 안 할 테니까 말이지 당신들이 한마디로 너 딱 뱉어 해가지고 우선 메스콜리를 행사하시오 그러니까 머리 아파 바빠서 못해 그럼 알아서 법대로 안 돼 법대로 안 돼가지고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상대방 4분의 3 지분권자를 상대해서 공인물 분할 소송 제기하여서 이렇게 나갑니다 또 나아가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4분의 1 지분만큼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면 근저당권자가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랍니다 변경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고 나서 내가 지분 받아가지고 4분의 3 지분권자를 상대해서 공인물 분할 소송에서 확 경매를 지분하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와 근저당권자 이 사람 말이지 이제 4분의 3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빚도 상속이 되니까 자식단에 상속 돼요 그래서 4분의 3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지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경매 이랬을 때 4분의 1 지분권자 뭡니까 우선 타 지분권자죠 이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오 내가 이걸 경매에 지분을 하려고 했더니 우와 저당권자가 대신에 이렇게 경매에 넣어주네 그럼 나는 어떡한다 하든 내가 타 지분권자의 입장에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네 그래서 매각길 당일날 소유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푹푹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망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경매 정보들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내가 낙찰받게 되면 이 사람은 날 도와주겠네 이런 게 내 눈에 보여야 될까 하는 게 있는 게 도와주는 게 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느 세월에 지분이 이런 거 낙찰받아가 돈 막 보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오늘은 지금 제가 취하동에서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취하동에서는요 전상 2월 15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